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조금 전에 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의원과 업무에 복귀할 때는 저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주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인재 영입에 있어가지고 다소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러면 제가 사과해도 됩니다. 제가 젊은 세대의 대표로 제가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못해서 후보께 말씀 못 드렸다.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제가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후보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보면 2030 세대에 대해서 본인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었겠지만 잘 했습니다. 앞으로 2030과 잘 접촉해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다가 당 안의 일을 밖에 말한다고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결코 당 안의 일을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싶은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준석이 밖에 나가서 한 말이 뭔지를 다 열거해놓고 어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신문기사 제목들 전부 다. 이준석이 선대위를 개혁하라라는 말 외에 언론에 나가서 당 안의 일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에게 제발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지하철 인사를 좀 해보자라는 제안 제가 여섯 번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론에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후보께서 그런 자세를 밝히셨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고 제가 공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케팅 용어를 쓴 겁니다. 마침 권영세 선대위 본부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주머니와 같은 용어입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후보와 저와의 공동선거운동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제 의도대로 만약에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한 불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도가 나쁜 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부터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보다 더 넓어진 지지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언론에 관심이 주목되는 많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격적인 변화는 오히려 후보께서 본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그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후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후보는 항상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주변 사람이 만들어준 분위기 속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개의 판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한테 만약 그런 판을 설계하고 준비하려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계속 제가 선거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우리 후보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태동을 했으면 하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우리에게 왔다고 착각했던 그 지지층은 4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열려한 지지층이었고 우리 당을 탄핵으로 내몰았던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의구심을 품고 반발했던 계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에서 왜 수년간, 십수년간 노력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수들의 의지를 나랏일 하자는데 당신들이 포기해야 하라는 가치만으로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설득을 해주시고 저를 아끼는 많은 의원님들이 당내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시는 바람 속에서 선당울산을 말씀하셨고 당을 위해서 이 대표가 마음을 접어주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외람되게도 그 방법론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았지만 어쩌면 제 나이 때쯤 되면 당을 위해 네가 희생해라라는 표현은 애초에 들리지도 않는 표현일 것이고 당을 위해서 무조건 따라라라고 하는 표현은 설득의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최근 들어가지고 지지율의 보존을 겪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명분 하나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아니면 너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바라니? 너 정권 교체 안 할 거야? 이 말로 계속 접근했을 때 저희는 젊은 층의 지지를 획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당이 최근에 40%대 중간 지지율까지 올라갔을 때 자유강국당 시절에 비해서 우리가 더 얻은 지지율은 젊은 층의 기대감이었고 젊은 층의 젊은 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지지율에도 복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의원총회 공개 모두 발언 잠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대략 5시 26분부터 이준석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20여 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들을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 젊은 층 지지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저희 속보로도 나갔는데 인사권을 공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적 없다.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던졌던 연습 문제의 단어가 불편했다면 죄송하다. 선대위 복귀할 수 있었지만 본질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저렇게 화면에 한번 열어두고요. 현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유의미한 발언을 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귀를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꽤 뜨겁게 격돌하셨던 박수영 의원이 여기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일단 여러 얘기들 좀 해볼 텐데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대략적으로 박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전 내도록 제가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쪽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하고가 나뉘었지만 전자, 즉 사퇴를 요구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기회를 더 주자는 분들의 의견 때문에 저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지금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진행이 될 텐데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의원들이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이 복귀를 요구하면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저 얘기는 이렇게 의원들이 사퇴 요구하면 난 한 발 물러나서 선대위 복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대위라는 게 아예 없어졌고요. 지금은 본부로 작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 말을 거꾸로 돌리면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복귀하라고 요구할 의원들 숫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복귀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선대위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직할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제에서 복귀할 자리도 마땅치 않은 것이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제 새 출발 이후에 완전히 초를 치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박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잠시 현장을 잠깐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열흘 내로 저는 그 지지층은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추석 전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정권교체에 있어서 크고 강한 위치로 획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길 기대하고 제가 싸우자는 것은 절대 아닐 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 당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제 항변을 하고 다시 한 번 돌아와 볼까요? 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선대위 복귀할 수 있었지만 본질 아니다. 다만 선대이든 선대본이든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면 본인은 돌아올 수 있다. 박 의원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퇴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탑10을 통해서 나온 내용만 보면 가장 최근에 지금 나온 내용은 혼자서 여론을 좌제하고 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그렇게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저 연설에서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사과는 하는 건지 하는 약간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봤습니다만 아까 나오는 거 보니까 죄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수 문제가 익살이었다 하고 좀 이렇게 변명하는 태도도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은 물러날 듯한 양보할 듯한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그 점은 약간 평가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표가 이미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보수 중도층에서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취재를 해보면 너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어서 지금 의원총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만약에 봉합을 해가지고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화면 앞에 나와서 악수를 하고 웃으면서 포옹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협력하니까 잘 됐다고 박수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장난하냐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월, 1월 됐습니다만 선거 얼마 앞두고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또다시 가출하는 사태가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다 해소를 했느냐 그 부분이 의문인데 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겠죠? 많은 분들은 사퇴시켜야 됩니다. 설사,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윤 후보는 또 선거를 본인의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일부라도 윤 후보 당신이 이준석 가랑이라도 겨야지 대통령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윤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준석 가랑이라도 기울 생각이 있다면 또 협력하고 이런 태도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좀 버려라 이렇게 순환을 좀 확보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의총에서 사퇴의 결의가 나오고 또 어떤 결의가 나오더라도 윤 후보가 그걸 받고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 여러분들의 뜻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래도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원들 여러분의 뜻이 정 그렇다면 더 이상의 분란의 소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윤 후보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여러 속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여기 계신 두 분 박수영 의원님과 이도원 의원님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대략적인 이준석 대표의 오늘 모두 발언 메시지는 본인도 윤석열 후보 당선이 정말 원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김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감정의 골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의원들도 사퇴를 원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복귀를 얘기하지만 사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빼고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빼고 지금 선거 기간에 통상은 우리가 더하기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더 모아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정도로 확대되고 단합합니다. 이런 더하기 정치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빼기 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다 알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톡톡 튀고 관리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런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또 대통령이라는 어떤 정치력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들을 재빼고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지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사실은 후보의 어떤 평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많은 분란의 책임에 사실 윤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당내외에서 윤 후보의 어떤 잘못, 문제점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 모든 책임을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게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그걸 자체가 합리적인가라는 그 얘기는 또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또 이런 말도 덧붙였네요.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 모두 발언을 요청했다. 저 발언입니다. 현장에서는 거의 30분 넘게 이준석 대표의 의원총회 모두 발언, 공개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조금 전 화면입니다. 그러면 박수영 의원님께 의원총회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좀 몇 개 드려볼게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대선 승리위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태가 도우면 안 되니까 세대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 매장에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박 의원님이 좀 꽤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당에도 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도운 게 보인다. 선대이든 선대본이든 복귀 의사가 있는데도 일단 박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죠. 울산 회동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지지율 빠지고 나서 우리 후보께서, 윤 후보께서 혼자, 홀로 서게 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당원들, 대표를 포함한 당원들과 의원들이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이 돼야 됩니다. 후보의 딴지를 걸지 말고 새 출발하는 걸 축하해 주고 거기 동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그날 동참을 하지 않고 초를 쳤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고 아주 수위가 높습니다. 제 발언도 사실 비공개 의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위가 높게 발언이 됐지만 저보다도 수위가 높게 발언한 의원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교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비공개 의원총에서 수위가 높은 내기 다른 의원들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더 이상 이준석 대표원에는 감찰 방법이 없다. 추경원의 수석부대표는 당대표 변화 없다고 했고 김태흠 의원 얘기이신 것 같은데 연수 문제라는 표현이 오만방자했다. 그럼 물론 박 의원님이 현장에 직접 계셨으니까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퇴진 요구가 높았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100%고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퇴진 요구는 심지어 하택의 경우까지도 잘못했다. 그렇지만 2030을 감싸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신리론을 펼친 것이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3 정도는 즉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또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공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퇴, 즉각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조금 나눌 수 있어도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다.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언에. 혹시 저 지금 있었던 모두 발언 이후에 의원들의 분위기가 좀 변화가 있으지는 않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전에 제가 참여했던 의총 분위기로 봐서는 저런 발언으로 의원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본에 예를 들어 지금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 혹은 지금 조직들이 갖춰져 있지만 사실 선대본이라고 아무리 슬림하다고 해서 자리 안에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 내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복귀를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뭔가 더 큰 정권교체를 이유에서라면 전향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려면 본인이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울산 회동 이후에 다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배기종군하겠다. 즉, 대표를 물러나고 배기종군하면서 선대위에서 돕겠다는 정도의 살신 성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울산 회동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무산됨으로써 실망이 엄청나게 커졌던 것이거든요.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선거 60일 남았는데. 만약에 구정 전후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설 전후로요? 그렇죠. 설 전후로 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정말 대선 승리로 해서 자기가 기여하겠다고 하면 배기종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고 선대위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죠. 그런데 자진사퇴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요? 법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원 소환, 윤리회부, 최고위원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세 개가 다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정치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박 의원님. 의원총에 참석하셨던 의원님 신분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퇴를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고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최고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세 분이 사퇴를 해버리면 최고위원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고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풀어보면 자진사퇴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으니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식물대표 혹은 정치적 생명을 좀 어찌 보면 가둬놓겠다. 이게 지금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게 박 의원님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식물대표 혹은 정치적 생명을 좀 가둬놓겠다. 이게 정권 교체 정말 두 달 앞두고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후보께서 선거 전략은 정하시는 거고 홀로 서기를 해서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당원과 의원들이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얘기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2030표를 유지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2030의 흐름에 이준석 대표가 올라탄 거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2030표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홍준표 대표가 경선 이후에 협조 안 하면서 2030이 떨어져 나갈 때 본인이 그럼 2030표를 지켰어야죠. 그거 지키지 못했거든요. 2030표를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고 2030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얹혀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표가 이준석 대표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저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심경이 어떠십니까? 참담하죠. 사실 이런 결과까지 이런 과정까지 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의원들 모두 참담하고 일부 의원들은 정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의청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하고 비공개해서. 비공개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전부 참담한 국민적인 정권 교체의 열망이 얼마나 큰데 그걸 우리가 수렴하지 못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반론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말도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본질은 청년층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나요? 선거지면 당 해체된다 생각해달라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질책해달라 그런데 여기 계신 박 의원님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질책을 해왔죠. 많은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어제만 해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가서 수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극단적으로 의총을 여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